안녕 안녕 지금 버스 타고 왕구시장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7천원이에요 7천원 아이들의 시선이 어떤 시선인가 남자애들은 이런 거 좋아하지 않을까요? 어려우려나 이런 거? 내가 해도 어려운 거 아니야? 아이들의 선망 브루스타즈 이걸 그렇게 좋았나요? 아 고양이다 볼 빨간 코기 이건 좀 약간 사이즈가 애매했는데 이거는 좀 크네요 엄청 크다 저거 저건 좀 무서워 남자애들 로봇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? 되게 비싸다 위협적일 거 같아서 이런 거 변신하는 거면 좋겠다 우와 이거 예쁘다 칫솔이야 이거 아 진짜요? 애기들 이거 칫솔 사주면은 치카치카 잘 할 거 같은데? 저런 거 예전에 파워펍 북을 있었는데 파워펍 북을 알아요 파워펍 북을 알아요 아 너무 귀엽다 아 너무 귀엽다 또 한 유튜버가 있을까 좋다 모든 일상에 촬영이 되고 있어 앞장 서세요 앞장 서세요 봄 만들기 공룡 알기 이거 하면은 물에 넣으면은 안에서 공룡이 나와요 어 그러네요 이거 남자애들 또 좋아하겠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완전 이렇게 했네 와 반지 예쁘다 여기요 자이아몬띠 스탬프 이런 것도 얘들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? 이것도 딱지 아니에요? 이게 그거예요 딱지예요 열면은 이제 카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되게 좋아할 거 같은데 아니에요? 그러게 뭐야 자꾸 내 거 고르고 입고 프리미엄 문구 세트 야 이거 아직 그게구나 너무 심장이 맙소다 이거 꼽아가지고 그래도 아는구나 물총 아니야 물총? 으음 귀엽다 아 이것도 예쁘다 네용 아니 근데 이거 딱지 진짜 내려치는 그 딱지 뭐야? 응 왕앤버거 아 그럴 수 있어 초밥 지우개 분위기리 지우개 다 지우개야 음식 지우개 아까워서 쓸 수가 없을 거 같아 와 내가 완전 좋아하는 토끼 안녕 이거 개미성 있게 담아줘야지 아 언니 머리색이랑 잘 어울리네 아 귀엽다 아 귀엽다 다 꼽아가지고 아이 귀엽다 꼬또로다 꼬또로 꼬또로 별개별게 다 있네 진짜 약간 지금 그 느낌이야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들어가서 남의 선물을 보고 내 거 보는 거 대충 얼마일까요? 이런 게 이거 되게 비싸요 그거 있잖아요 아 하하하 오오오 천원 여기 왠 공룡이 이렇게 많아 하하하하 되게 많은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각당한 뭔가 확 들어오는 게 있을 거 디즈니 카드다 제스민 공주님 짱구 짱구 좋아하는 사람 또 환장하겠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이거 좀 좋은 거 같아요 이 정도는 괜찮을 거 같은데 야 이거 사면 애들 이제 눈 뒤집히겠다 운전 잘 하시네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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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아 애들 사주고 싶다 이거 하하하하 몽랑이 가을종합완결판 네 전설 속 영혼들 헉 이거 봐 헉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보실래요 네 여기? 이거 봐 나 아들을 이이 이이이이 benut 이렇게 하하하하 약간 이런 스포츠 이런 것도 좋아할 거 같아 이거보일까요? 이거 아깐 봤던 건가? 이거 너무 요새 애들은 저는 좋아해요 다 더 좋은데 봉사 차량 이 떴다 비행기 어 이거 이거 어 얘는 동전 올려놓아 먹나봐 아 진짜요? 아니장 맞는 거 같다 어때요 아 아 볼게 너무 많다 카붓 유명하죠? 카붓도 유명할걸요? 거기 가서 카붓 되게 유명해요 아 저기있다 어디? 어디? 어디 어디? 여섯 개 오 누가 돈 벌인 줄 알았어 어디 아하 우와 이거 두더진가봐요 이거를 누가 이렇게 눌러주면은 그 랜덤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? 셀프 내가 누르고 내가 내가 누르고 내가 누르고 가보고 갔어요 이게 신비아펜트야? 네 약간 귀신 약간 학교 계단 같은 거거든요 신비아펜트가 무서워 근데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어 벨트 나왔다 벨트 나왔다 얇은 거야돼요 저도 검은 색깔 살려고요 우리 세트로 하고 다닐까요? 득텐 2,000원 어머 이거 뭐야? 퐁 힝퐁 그냥 각자 공을 쳐보시는 건 어때요? 약간 탁구 치는 게 아니라 팔이 잡는 느낌 오 오오오 오오오 잘 쳐 잘 쳐 이거 나중에 꼭 봐요 진짜 웃겨 엄청 잘 쳐 진짜로? 지금 다 구경하고 집에 쉬러 가요 너무 목말라 이거 저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사실 다 못 봤는데 힘들어서 안 되겠네 어차피 다음에 또 올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이거 할 거예요? 싫어다 이리 와 싫어다 이리 와 싫어다 이리 와 야! 여기! 여기 온라인 앞에 있나요? 여기 온라인 앞에 있나요?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! 좋아요! 눌러주세요! 안녕! 안녕! 큰일상